사랑한 꼴 상선이야 이재희씨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날이 추워요 꽃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대요 민들레 씨앗처럼 멀리 비행을 하는 꽃씨 말이죠 그리고 민들레 씨앗에겐 낙하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 강추위 한파가 몰아친다는데 그냥 모진 겨울에도 죽은 듯이 살아가는 식물들 얘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은 죽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식물인 거 아니다 식물 국회다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죽은 적이 없다는 식물 그 꽃씨는 수만리를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전라남도 완도의 모감주 나무도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날아와서 자리를 잡았다네요 네 맞습니다 수만리 먼 변방에서 날아와 이 땅에 자리 잡고 모진 겨울이기며 큰 굴락을 잃은 나무숲이 되고요 다시 꽃씨를 날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식물인간 소리 하면 비웃지 않을까요 네 이 말라붙은 땅에서도 비우는 날을 기다려서 꽃씨를 열고 땅으로 내려가는 국화지손이 같은 기다림과 끈기를 보면서 네 이 한파에 우리 국악고시도요 제주도에서 날려지고 있는 거 보세요 네 그렇죠 제주 국악방송에서도 울려 퍼지는 우리가라 우리소리 한라산에서 국악고시로 날아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추위가 온데도 네 한파가 몰아쳐도 천리길을 날아갈 국악고시들이 방송을 타고 정기온 소식을 전했으면 싶은 날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에도 우물튀울 국악시앗이 봄보다 빨리 버들까지 날렸으면 싶은 마음으로 네 한파야 물러거라 하고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아 좋죠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김주산 외 여러분의 소리로 봉지가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봉지가를 김주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15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얘랑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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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감 걸렸나? 백신은 맞았고? 아이고 이게 글쎄 뭔 일인지 열이 오르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말해 백신은 맞았냐고 아 글쎄 송년이다 뭐 연말이다 하면서 그냥 넘긴 것 같은데 아유 그러면 한동안 만나지 마세 아유 병원이나 가봐 요즘 독감주의보 내렸는데 첫 손님 되고 싶은가 아유 가까이 오지 말어 아유 저기 여보게 초라니 이게 어째서 이렇게 독해졌는지 내 짐작이 가네 아 인플루엔자 크게 유행할까라고 했으니 손 잘 씻고 기침할 때는 제발 입 좀 가리고 백신 안 맞았으면 지금이라도 맞고 아니 독감이 왜 그리 독해졌는지 사연 그 사연이 있더라고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뭐 산삼독용이라도 먹었다든가 어째서 이렇게 독해졌는데 그 자식 때린 부모 세상 뜬 자식 그 냉동시킨 부모 아서 아서 이 사람아 아니 독감이 그 소리를 듣고 모질게 독을 품었다자노 모진 부모 찾아가겠다면서 아 그럼 독한 부모만 찾아가지 왜 광대한테 왔는데 아니 글쎄 나한테 온 독감에게 왜 이리 모질게 더미냐 물었더니 전국 초등학생 220명이 지향기 결석자인데 맞아서 울고 학교 못 가 우는 거 보고서 독해졌다지 뭔가 아이고 독감이 그래서 모질어졌다 헌데 왜 광대한테 찾아와 응 그 독감이 물어보더만 그 이웃집 아이 우는 소리 못 들었느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주 울더라고 그럼 광대 이웃집 아이가 의도 맞고 그리 울었단 말인가 응 이 겨울에 아이 우는 소리에 독해졌고 그 귀막은 이웃집 사람 보면서 독해졌노라 하면서 파고들지 뭔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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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게 초랑이 왜 아이고 더 독한 놈이 왔네 자네 뒤로 뭐 뭐 독감보다 더 독한 독감이라니 아니 뭔데 택 택댐시 독해졌다 자노 아 이렇게 겁난 독감 백신 한 방으로 되겄냐고요 네 유지숙의 소리로 화청 발원가를 함께 했습니다 네 한파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주의부까지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월에서 4월까지 모질게 괴롭힐 독감이라고 하는데요 독감 예방 백신 미리미리 맞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리고요 손발 씻기 기침하실 때는 또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 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잘 드시고요 휴식을 잘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주무시고요 한동안 동장군이 물러갈 때까지 독감이 유행한다니까요 여러분 조심 또 조심하시길 빌겠습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한경홍과 백설가를 찾아볼까요? 네 한경홍 하면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하실 겁니다 네네 옛사람들은요 호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자아를 쓰기도 했거든요 한경홍 하면 처음 듣는 이름처럼 들일 텐데요 석봉이라고 하면 확 다가오죠? 한석봉 하면 명필 한석봉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석봉은 호로 부른 거고요 경홍은 자로 부른 셈이죠 그러니까 한석봉 한경홍 그 진짜 이름은요 한호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아가 경홍인 한석봉은 선조 때 명나라 사신 일행에 같이 갔는데요 당시 외교문서를 한석봉 글씨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명나라 사람들도 한석봉의 글을 보고 놀라고 찬탄했다는데 명필이 쓴 외교문서 그것이 귀하고 고맙지 않겠어요 그럼요 조선선조고 임진왜란 다음해인 개사년 가니 최립이 사신으로 명나라를 갔을 때요 한석봉도 그 서사관으로 동행했거든요 네 임진왜란 다음해에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러 갔던 가니 최립과 외교문서 서사관으로 간 한석봉 그 업무가 얼마나 막중했겠어요 그럼요 최립은 당대 조선을 대표한 명문장 가기도 했었죠 네네 문장에 뛰어나면서 전문 외교관이었던 최립과 명필이 그 한조를 이뤄서 최립은 글을 짓고 또 한석봉은 그 멋진 명필로 글을 옮겼어서 전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 가니 최립의 문장에 놀라고 한석봉의 글씨에 찬탄하게 됐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런 명문장과 명필 글씨로 작성된 외교문서를 어떻게 그냥 돌돌 말아서 구석해둡니까 네 네 그 가니 최립은 단순히 외교문서만 작성한 게 아니라요 명나라 대신들이나 석학들 시인 문장가들과 시를 짓고 교류하면서 외교력을 넓혀나갔죠 그때 백설가를 지어 한석봉에게 쓰게 했던 겁니다 네 가니 최립이 백설가를 짓고 명필 한석봉이 옮겨 쓴 백설가 하얀 눈 내리는 날 한수지은 시인가 싶은데요 맞나요? 네 원래 백설가는 춘추시대의 유명한 가곡 이름이었거든요 양충가나 백설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없는 고상한 노래를 뜻하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 가니 최립이 정성을 들여서 주변 사람이 따라 부를 수 없는 멋진 시를 지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걸 명필 한석봉에게 쓰게 해서 명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고요 네네 작품 중에 걸작이었겠죠 시는 천하 절창 시 구절에 글씨는 천하 명필이 쓴 것이었으니까요 네 네 최립이 한석봉에게 내가 멋진 백설가를 지었으니 명필로 옮겨달라고 시를 지었죠 네 역시 시는 명필에게 부탁을 해도 시를 지어서 했네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사 옛사람 따를 분이나 그대 글씨체는 고금의 명필 못 따라 부를 백설가 몇 편 지었소 저 푸른 하늘에다 종이 펼쳐 구름같이 휘갈겨 보시고랴 태평 세상이면 좋겠소 그대나 나나 공명 따위는 몸밖에 일 아니요 네 임진왜란 다음 그 개사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간이 최립이 한석봉에게 시를 지어 글씨를 부탁한 건데요 네 태평 세상이면 좋겠다 우리가 부귀공명 때문이겠는가 네 네 오직 나라의 태평 때문에 수만리길 달려와서 이 고생 아닌가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간이 최립의 백설가와 명필 한석봉 글씨는 남아서 전하고 있는지요 네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간이 최립과 한석봉에 대한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벌상사디아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가곡 태평가를 이연화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오늘 특별칸 운행하고 이슈입니다 손님 중에 어르신이거나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근원 목소리도 공개됩니다 네 그런 목소리가 공개된다니 어떤 사람인가요 아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가 보군요 그럼 당장 특별칸 체험해 보시겠어요 휴대폰으로 녹음 준비하시고요 아니 저 우리 아버님이랑 어머님 따로 떨어져 지내거든요 아 네 이 칸인가요 아 여보세요 여기 다모라 은행인데요 박판칠 어르신 맞죠 계좌번호 008749 빵빵 맞는거죠 경찰 수사 중인데 잠깐 전화 바꿔드릴게요 아 네 박판칠 어르신 계좌가 은행원 사기 공모 범행에 이용될걸랑요 여기 은행 직원 비수도 안되고요 네 그리고 판칠이 어르신 돈도 빠져나간게 확인됐고요 남은 현금 지키려면 금융감독은 말을 들어야 하거든요 잠깐 바꿔드릴게요 어르신 박팔친 어르신 침착하시고요 남은 현찰이라도 지켜드리고자 네 지금 저희 직원이 일려두는 말씀대로 하시면은 어르신 통장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 하과장님 말씀 들으세요 아 여보세요 저는 은행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하세월 과장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서 남은 돈 찾아가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럼 우리 직원이 방문해서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 거니까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아셨죠 네 네 이게 어르신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거든요 아이고 정신없이 몰아대네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걸리면 은행돈 찾아다 냉장고에 넣어놓게 생겼네 정말 그놈 목소리 녹음됐나요? 그럼 당장 집안 아버님 어머님께 들려주세요 어 어머니 그놈 목소리 들었죠? 네? 조금 이따 금융감독원 사람들 오기로 했다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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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문 열어주지 마세요 내가 신고할 땐께 아이고 어머니 은행에 한 분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벨 누른다고요? 아이고 어머니 안 돼요 아 네네 신고받고 달려간 경찰관 아파트 출입구 봉쇄했고요 계단 쪽 엘리베이터 쪽 이거 완전 차단 네 체포작전 돌입했네요 자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다시 들어볼까요? 네 상하골 상사대학 일부 끝곡으로 흥보가 가운데서 매품을 팔러 병영해가는 대목을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어르신들은 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금융사기범들이 한층 더 지능적이고 대담한 수법을 동원한다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은행원 경찰 검찰 금융감독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이라면서 정준호 씨 전화를 바꿔가지고 혼을 쏙 빼놓는 수법을 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놈 목소리가 계속 공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데도 정작에 어르신들은 쉽게 이렇게 속기가 쉽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 할 수 없어요 또 알려드리고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는 길밖에 없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경찰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 와가지고 몰래 돈만 훔쳐가는 그런 수법을 쓰니까 그러기는 말이에요 어르신들 좀 문제가 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막상 딱 당하면 정신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저도 한번 그렇게 혼이 좀 살짝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말도 어떻게 잘하고 제 마음을 다 알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왜 연변 사투리가 삭 이렇게 섞여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주 표준말로 해가지고 깔끔하죠 깔끔해가지고요 이거 진짜 아니야 그렇거든요 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든지 비밀번호 계좌번호 이런 거를 묻는 거는 그거는 이상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전화로 절대 상담을 하지 않죠 그럼요 여러분 냉장고에 현금을 도덕질로 빼내기로 한다니까 전화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자 상황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에이씨 가Ñ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학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학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학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학기로 이어갑니다 우리학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학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국을 홍보하는 민간 외교관을 양성하는 방법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한국 홍보대사들을 양성한 경험을 소개하는 사이트인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외교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반크가 선발한 홍보대사들은 그동안 독도와 동해, 일본군 위안부, 한국의 역사, 문화관광을 주제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사이트는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디지털 독도 홍보대사,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 등 모두 9개 주제로 나누어 반크 홍보대사들의 활동 프로그램과 미션,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정동길과 인사동 골목 등 서울을 대표하는 골목길이 외국인에게도 소개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시민이 발로 찾은 서울골목길 명소 30선의 외국어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한글판으로 나온 골목길 30선은 서울골목길 곳곳의 이야기를 사진, 지도, 여행정보와 함께 소개해 관심받았고 이번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 편했습니다 책은 보자, 놀자, 먹자로 주제를 나눠 각각 10개의 길을 소개합니다 이번 외국어판은 서울관광안내소와 서울소재대학국제교류처 등에서 볼 수 있고 서울스토리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통예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나눔학교 전통예술강좌 7기의 모집이 6세 이상 전 연령을 대상으로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이뤄집니다 교육은 3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리고 국악기와 전통성악, 전통무용, 전통연희로 나눠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정, 세터민, 제한외국인,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 나눔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선미 작가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탈기 국악을 중심으로 한 가족음악극으로 재탄생합니다 국립국악원과 극단 민들레가 마련한 가족음악극 마당을 나온 암탈기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에 오릅니다 극의 내용은 알을 나올 수 없어 주인에게 버림받은 암탉 잎사귀 청둥오리의 알을 품으며 아기를 만나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전통 장단놀이와 다채로운 국악선율, 열린극 형식을 통해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티켓 예매는 국립국악원, 인터파크, 그리고 예스24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홍주문화회관은 군민들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을 마련합니다 2016 홍주문화회관 문화강좌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1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교육과정은 사군자반, 서예반, 그리고 풍물반이며 각각 주 1회 진행되고 기초부터 작품활동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교육에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 과정당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홍주문화회관 전화 041-634-0021번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월 12일 문화재 방제의 날을 앞두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문화재, 우리가 지켜요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문화재 안전과 애호의식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할 방안을 광고나 캠페인, 애니메이션, 인형극,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의 1분에서 3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응모기간은 1월 27일까지며 참가신청서는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도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거창군을 찾아보겠습니다 거창에는 신집현전이 있다죠 네네 세종 때 집현전이 거창에 새롭게 등장했다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신집현전일까요 바로 주민의 행복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거창의 신집현전인데요 주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 현장을 찾아가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곳이 바로 거창군 주상면 면사무소입니다 그 직원들의 얘기예요 직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주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요 생활 현장으로 나가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거창군 주상면 면사무소 직원들 네 그곳에는 다산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배우며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 그 지혜를 오늘의 업무와 연결시켜보는 방안을 찾는 토론자리가 거창군 주상면의 신집현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은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주민 행복의 길을 찾고 청년과 친절을 몸으로 익히면서 어떻게 하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지 논의하며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마다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요 그걸 주민들 생활 속으로 실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바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서 실행에 옮긴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묘사무소의 신집현전 사람들 우선 신년 첫 모임 때부터 앞으로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대해 토의를 했고요 또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정책을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가도 깊이 있게 얘기도 했고요 올해 신집현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인 토의가 진행됐는데요 이런 자리에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토론 진행을 7급 주무관이 사회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창군 주상면 묘사무소 직원들은 매월 4차례 신집현전을 열고 있는데요 직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현장 방문 현장 답사도 꾸준히 가질 계획이고요 올해도 묘사무소 직원들이 신집현전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또 주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서 실행에 옴 기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묘사무소의 신집현전 소식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경상남도 거창 지진 밝기 띄워드릴게요 유문상우의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삼팽자 얘기 가운데 삼팽이 누군고 하니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삼팽자라 말한 사람을 만나보실까요? 한미안 집 출신이라 변변하게 끌어주는 사람도 없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지내는 서생이 있었으니 하루는 보던 책을 덮으며 하는 말이 다 소용없지 이런 책들 본들 과거에 오르지 못한 무슨 소용이고 저런 화를 잘 쏜들 잘해야 장수 소리인데 이 몰골로 무엇을 하겠나 고금에 잘난 사람은 신선술로 신선이 됐다고 하던데 내 꼴에 신선을 바랄 수도 없고 있지 있어 삼팽만 잠재우면은 신선 되는 길이 있지 왜 없겠어? 누구야? 방금 누가 말을 한 게야? 사는 꼴 보니 답답해서 그래 삼팽만 없애면 된다니까는? 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목소리를 하니? 이 방에 누가 있는 개냐? 아살아 나가야겠다 내가 책을 많이 봤나? 아니 어디서 이런 헛소리가 들리는 겐고 도가서에 있는 삼팽을 모르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린고? 이 안에 아무도 없는데 삼팽? 네 몸에 새 넋이니 살지 그걸 삼팽이라고 해 삼팽이야? 아니 대체 누군데 모습도 없이 귓속에다 말하는 게냐? 귀신이라면 사불범정 썩 물렀거라 사불범정 세상사 소용없다 신선이 되겠다며? 아니 사는 게 오직 답답하면 그런 소리겠어 아니 근데 누구요? 누군데 모습도 없이 말을 해대는 것이오? 사람마다 몸에 새 넋이니 붙어있다 안했나? 자기 사는 꼴을 저 하늘에다 알려주는 게 우리 일이거든 아니 그럼 당신들은 내 몸속에 있더란 말이오? 나는 당신 생각하는 걸 일러받치는 생팽이고 생각하는 것도 일러받친다? 생팽이라? 아하 난 있지 몸뚱이로 짓는 걸 일러받치는 몸팽? 아하하하 어머 놀랬나 봐 심장이 움찔했지 지금 아이고 내 몸뚱이를 일러받치는 몸팽이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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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귀신 들렸구만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 소리를 난 당신 하는 일 일하는 거 일러받치는 일팽이라고 해 일렀다! 저기 보이지? 비탈에 선 부인 아래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자기가 등을 떠밀었다고 끌려갈 수도 있을 건데 부인! 부인! 여보시오! 오우! 부르기만 해서 되나? 하하하하 그래갖고 고개라도 들리나? 자 몸만 기울이면 넘어간다 떨어지면 큰일 난다 자기가 겁탈하려고 해서 피하려다 떨어졌구나 하면 어떡할 건데? 아이고 여보시오 저 부인! 하늘을 보시오 하늘 말이오 하늘에서 누가 보고 있는지 안 보시오? 오우 이대로 덮치면 둘 다 떨어질 건데 여기서 멈추고 손을 잡아 끌어야지 손이라고 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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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보시오 저 어찌 세상을 버릴 생각이시오 자 자 이리 나오시오 자 어서요 무험하다 감히 어느 몸에 손을 대느냐 어 참네 저 이보시오 부인 어떤 사람이고 몸이고 손이고 구찾지 않 아니면 등을 떠밀단 말이시오 자 어서 나오시오 네 이놈 이 손을 놓으라고 했다 네놈이 죽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아니 죽기는 그쪽이 죽자는 거 아니였소 아니 내가 사람을 살렸는데 아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오 이대로 가면은 내 목숨은 보존할 것이다 허나 지체하면은 네놈 혼백이 청산을 날아 떠날 것이다 놓아라 아이고 아이고 아 글쎄 하필 왜 내가 봤는데 이렇시오 아이고 좋소이다 내 혼백이 청산을 날거나 어쨌거나 아이고 이거 안되겠네 완력을 써야겠어 으으찾 자자자자자자 우리 나가십사 자자자 어서 이쪽으로요 이쪽 말이오 아니 니놈이 니놈이 기호히 내 몸에 손을 무험하다 어디로 손이 가는 게냐 이놈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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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참네 아니 그래 때리시오 아니 그럼 사람 죽는 꼴을 구경만 하란 말이오 헤헤 이 일에 어멋정거리다 죽을 고생만 한다 몸백 말 들어라 이 일 빨리 해결 못하면 큰일 난다 몸백 말 들어 아이고 아이고 마님 마님 아이고 마님 저기 계신다 여보게들 저기요 저기 아이고 마님 아니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애들 가만하자 와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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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아범 이놈을 치게 이놈이 나 욕볼뻔 했네 뭐요 이놈이 우리 마님을 여보게들 이놈 잡아 너 이놈 매우 치게 매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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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줬더니 이게 이게 무슨 짓이요 아이고 부인은 내가 살렸어 내가 살렸어 내가 살렸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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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하거라 가자 아이고 permett 아이고 이osed 이거 아니 어찌면 이럴 수가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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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이것들아! 너 꺼져버려! 어서 제발 꺼줘! 이 삼팽 것들아! 네, 태평서와 아쟁을 위한 이중주, 원안철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삼팽자 얘기 가운데 삼팽이 누군가 하니 편을 엮어봤는데요. 시골 서생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죠? 네네, 신선이 되고 싶은 게냐? 그러면 네 몸에 있는 삼팽을 없애면 된다 하고 등장한 삼팽! 네, 요란하네요. 네, 몸으로 저지른 걸 하늘에 고한다는 몸팽, 생각으로 저지른 걸 하늘에 고한다는 생팽, 일을 낸 걸 하늘에 알린다는 일팽. 네, 시골 서생에게 나타난 이 삼팽. 그런데 또 일이 아주 묘하게 꼬였어요. 자살하려는 부인을 살려줬더니 저놈을 매우 져라! 죽게 얻어맞았고요. 글쎄 말입니다. 이 삼팽과 함께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텐데요. 삼팽자 뒷얘기 내일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길 가락길. 오늘은요, 경기 금강산 타령입니다. 지금 금강산은 백설에 덮여 있겠죠? 네, 아마 그렇겠죠. 한때는 줄지어 금강산에 올랐던 날이 있었죠? 올해도 우리는 노래로만 금강산을 찾아가야 할까요? 그러게나 말해요. 금강산 가는 길 올해는 활짝 좀 열렸으면 비는 마음 같은 소원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네, 물론입니다. 천하명산 어드매뇨 하고 묻고 있는 금강산 타령의 첫 구절 보세요. 우리가 찾아가야만 천하명산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달은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가 찾아가야만 하는 금강산이 되는 이유. 그런 남과 북 사람들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상봉의 산이요. 또 함께 구경하며 보여주는 평화의 명산이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안사를 구경하고 명경대의 달이시여. 네, 사람이 찾아줘야 명경대도 망군대도 외롭지 않을 거고요. 또 신라의 마이태자도 천년의 한을 함께 푸는 날이 되겠죠. 네, 네. 종소리와 염불소린 바람결에 들려오고 옥류, 굼류, 열두담이 굽이굽이 흘렀으니 선경인 듯 극락인 듯 만물상이 더욱 좋다. 네. 이런 절경을 우리가 찾아가서 봐주질 않는다면 어찌 선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곳이 극락이구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강산이 지닌 만물상. 그건 산이 보여주는 세상의 만물 형상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거는 사랑하는 부부가 만난 부부상이구나. 저거는 부모 형제가 만난 혈육상복 모습이구나. 네, 네. 사람들이 찾아가서 봐야 만물상도 살아나는 거죠. 네, 그렇죠. 쇠사다리를 더듬어서 발을 옮겨 올라가니 비로봉이 장엄구나. 네, 산에 그 장엄한 기운을 사람이 찾아줘야 그 기운을 받아 우리가 장엄할 수 있는 일을 하는가 아닌가 그겁니다. 네, 그 산에 사람이 없어서는 산은 그냥 산일 따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경기 금강산 타령을 듣다 보면 저절로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만학천봉, 층암절벽 사이에 그려진 이 세월의 그림도 우리 사람들이 좀 봐줘야 명화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요. 구만장천에서 떨어지는 거린 폭포도 우리가 찾아가서 불러줘야만 거린 폭포로구나. 뭐 서로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해금강 그리고 총석정으로 이어져 동해와 만나는 길 보세요. 네, 명산에서 큰 대양으로 통하는 동해물과 만나면서 금강의 산길이 큰 바다로 이어지는 바닷길도 열어보자 하는 경기 금강산 타령.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노래를 따라 금강산 구경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강산 타령 마지막 구절은 세월이 지나도 역시나 똑같이 우리에게 응답하라 물을 겁니다. 금강아 물어보자. 호금사를 다 알리라. 영웅 혹을 제자가인 몇몇이나 왔다 갔노. 너는 응당 알리로다. 네, 이제 금강산이 응답할 때가 아니라 금강산 문을 열 사람들이 응답을 해야 할 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또 노래로 금강산을 찾아야 하고요. 네, 이어서 경기 금강산 타령을 최근순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경기 금강산 타령을 최근순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남도 소리는 또 어떨지 금강산 타령 준비했습니다. 안양년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음메 봅니다. 억수나 아야야야, 억수나. 우리 추억이 몽땅 날아가버릴 모양이요. 어메어메,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 아따, 포기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말이요. 아이고, 뭔 일로 그라고 우는 소리다요. 아니, 우리 추억이 몽땅 날아가버리다니. 내 허락도 없이 내 추억이 날아간다거라? 아, 근개로 우돌이 나온 학교 말이요. 저 초등학교가 문 닫게 생겨버렸단 말이요. 그러면 우돌 추억들 몽땅 날아가버릴 거 아니요? 워메, 올해 초등학교 문을 닫아본다고 누가 그래요? 아, 그들 하나라도 채워보려고 맹냥이 오빠가 시골로 내려와서 입학시킨다고 했는디. 아이고, 맹냥이고 양순이 딸이고 내려와도 소용없게 생겼단 말이요. 이제 아그들이 차 타고 읍내 학교 쪽으로 다녀야 하는데 여기서 읍내가 70리요, 70리. 아니, 복청이 삼촌. 그러면 동문들 내려오라고 이가지고 운동장이고 강당에서 구시라도 해야지. 일하고 그냥 우는 소리다요. 아야야, 억순아. 구시라건 쇼를 하건 거시기. 120명이 안 되는 학교는 말이요. 전부 다 통폐합 들어간다는데 뭔 소용이 있겄냔 말이요. 뭐요? 120명 아래로 통폐합 해본다? 오메오메오메. 참 우리 초등학교는 33명인디. 그럼 학교 살리려면 90명을 채우라구라? 아니, 근개로 우들 초등학교 살릴 길이 없는 것 아녀. 그 뭐냐, 30명도 아니고 120명은 돼 학교를 살린다는디. 뭔 재주로 120명을 채우거냔 말이요. 오메참네. 그래가지고 봄이면 개나리 울타리에 참새들 찝찝거리던 우리 모교가. 오메 세상에. 개구리 자라다 복도에 풀어놓고 그냥 뛰던 그 추억까지 사라진다구라? 아니, 그리요. 웃을 땐 말이요. 그냥 형아들 따라서 달리다 보면 학교 운동장 보이고 그랬는디. 이제 어린 것들 버스 태워서 워쩨게 보낸디야? 워쩨게는. 자, 복촌이 삼촌. 응? 머리띠라도 한번 질끈 매 보든가 해야지. 그렇게 그냥 추억 타령만 하고 있을 참이요. 성둥아! 우리 학교가 없어진단다요. 아야야야, 억순아. 시끄럽게 휘봤자 소용없단 말이요. 아니, 그라믄 날마다 어린 것들이 76개를 그냥 후치게 갔을까? 어째서 안 온다냐? 애가 심태험시로 살잖 말이요. 아, 교육청이라도 그냥 가보자인게. 아, 맞지 말로. 가수가 어쩌자고. 아니, 120명 밑으로 다 통폐합 한다는디. 아, 어쩌려고? 어쩌기나. 왠종일 교가라도 불러야지. 철통산 개설가래. 아, 뭐 돼요? 교가라도 부르랑께는. 네, 수수께끼 천자문을 안정화 외 여러분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에 추억 어린 모교가 통폐합될 모양인데요. 네,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면 통폐합하고요. 중고등학교는 180명 이하면 통폐합을 권고한다니 시골에 사라질 학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사라질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백리길을 버스 타고 등하교에 할 사정도 있다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동안 학교 지키자 소리가 줄지어 나오겠네요. 네, 시골 학교에 30명, 20명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자, 이 학생들이 이제 고생길로 들어설 텐데. 고생하대요. 이 인구가 문제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 띄울게요. 금수강상 꿈동이를 김보연 외 여러분의 노래로 전합니다. 네, 금수강상 꿈동이를 김보연 외 여러분의 노래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저출산이 또 이런 문제를 또 낳게 되네요. 글쎄 말입니다. 귀농귀촌 인구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극소수라고 볼 수 있죠. 젊은 층들이 귀농귀촌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진 시골에서는 아기들 울음소리도 적게 들리고. 그러니 자연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통폐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학교는 굉장히 이 자연과 더불어서 공부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선택해가지고 특화시켜가지고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학교를 가요. 그래서 오히려 살아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 특수학교는 대단히 좋은 곳이죠.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선 시골보다는 중심도시로 몰리는 그런 도시 집중 현상이 문제인데 그러지 마시고 내 고장 내 지역을 좀 지키시는 그런 마음으로 내 좀 많이들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이고 백립길을 어떻게 다녀. 자 상황골 상단에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교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igkeiten.